친구가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너무 떨린다고 가치가 달래요. 그날 나 할 일이 있지만, 친구인데 내가 가져야죠. 친구 좋다는 게 뭐야?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? 같은 후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.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dressed up. 제가 특별한 일을 하여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같긴 한데요. 정말? 어떤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? 아, 소개딩.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소개딩. 뭔가 소개딩은? 그 친구가 를 만드신다. 아, 미니언니? 아, business meeting? 아, 진심이 아니다. 그가 맞습니다. 나는 그래서 머리카락도 부족해요. 어우, 너는 걱정하지 않습니다. 믿을 수 있는 편입니다. 믿을 수 있는 건가요? 당신은 정말 좋은 꿈이었습니다. 당연히. Of course! I'm here for you! What are friends for? What are friends for? What are friends for? Well then, could I borrow some money? I don't have enough. Oh dear. Alright! Alright! 친구가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너무 떨린다고 같이 가달라고 하네요. 아, 나 그날 일 있는데. 에휴,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가줘야겠죠? 친구 좋다는 게 뭐야? 어떻게 말할까요? What's good about friends? 보다는 이렇게 말해보세요. What are friends for? What are friends for? What are friends for? Hey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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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